거기서 놀고 있어? 너희들 한 마리는 알락부 있니? 다섯 마리만이? 둘, 넷, 여섯 어 여섯 마리 다 나왔구나 그래 거기서 놀고 있어? 음 우리 장딱 두 마리 엄청 의젓합니다 먹이가 있으면은 꼭 암딱을 불러서 먹이고 지금 우리가 여기 오니까 내가 여기 오니까 암딱은 저 안으로 피하고 지금 장딱들이 어꼬꼬꼬꼬꼬꼬 경계하면서 조심해라 조심해라 암딱한테 신호를 보냅니다 음 음 닭들이 이렇게 여기가 오죽 심어놓은 하단인데 여기가 시원한지 오후 되면 여기 와서 잘 놀고 놉니다 그래 잘 놀아 거기서 시원하게 잘 놀고 있어라 왜 불편해? 내가 와서 응? 괜찮아 응 거기서 시원하게 잘 놀고 있어라 잘생긴 우리 장딱 어이구 잘 논다 고마워 이렇게